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양재천에서 바람직한 패티켓 문화 조성을 위한 펫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견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패티켓에 대해 안내하고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법 등을 전수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반려견 장기자랑, 반려동물 미용체험과 교육시범 등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특히 펫페스티벌이 열린 양재천에는 단풍축제가 함께 열려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즐길거리, 먹거리로 주민들이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.